밀가루 밀가루 많이 넣으면 답답하니 조금 이만큼만 이렇게 돼지게 이렇게 이겨지게 반가워 우리 아빠의 팡용 밀가루 그 팡용 밀가루 응 파악하고 이건 양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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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고기름을 끓여 Rosy 고기름을 끓여주세요 고기름을 끓여서 잘게 끓이는 느낌 찬물은 금방 쌓는데, 찬물에 안 담궜다가 그냥 10분 짜내야 돼 아, 바꾸러한다고 하는 게 3분정도 그래야 돼 찬물에? 응 고춧가루 이렇게 이거 왜 이러냐면 잘 붙으라고 잘 이렇게 흥이 흥이 더 확인해 볼게요 조금 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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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네 según 이 하얼록새레이통 참기름? 참기름, 시스미 오일 네 다 차도 나네 변한 깨소금 깨소금 아 이화ле인 네 네 네 다 됐어? 네 어 네 네 심플한 거. 이딴, 나 이거. 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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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prawdalki permane. 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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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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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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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이렇게? 하이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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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멈추고 있는 맛 미끄러서 수소 수소 수록 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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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ties 공휴 수소 수소 3 수소 가르쳐주세요.